안녕하세요. 천불암 태극돌량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불암 태극돌량입니다. 선생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4월 초 파일이 다가오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4월 초 파일은 무슨 날이며 연등을 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초 파일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부처님 생신이에요. 부처님 태어나신 날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불제자들이라면 다 아는 얘기인데 인도 북부의 어느 마을에서 왕자로 그렇게 태어나셨다가 수도를 하고 도를 깨우쳐서 부처가 됐다. 간단하게 간략하면 그런 내용인데 부처가 됐다는 것은 득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세상의 이치, 그 다음에 우주의 이치를 깨우쳤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깨우침을 가지고 이 부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한테 설법을 하셨죠. 설법, 깨달은 대로 그대로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이 설법한 거를 잘 적어서 적어놓은 게 경전이고 그 경전을 토대로 해서 지금 살아있는 부처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살아있는 부처님들은 생불이라고 하거든요. 세계 또는 대한민국 각지의 사찰에서 삭발을 하시고 수행을 하고 계시는 스님들이 생불입니다. 살아있는 부처. 부처가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계신 거죠. 가장 처음에 인두에서 태어난 부처님 쉽게 말하면 그분이 조남이 고타마 시탈타 이분이 태어나서 그렇게 득도를 해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법문 또 부처가 되는 가르침 부처가 될 수 있는 이치를 설법을 하셨거든요. 나를 믿고 따르지 마라. 이미 경전을 믿고 법을 믿고 이렇게 너희들이 수행을 하면 너희들 자신들이 부처이기 때문에 득도를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설법을 해놨어요. 예수님하고 하나님 쪽하고 가르침이 틀리죠. 스스로한테 던져놓은 거죠. 그러면 스스로 부처가 되는 과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법을 의지해서 돌을 닦아라. 그렇게 큰 가르침을 내려주셨는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고 힘들 때나 우울할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부처님 전에 가서 절을 하고 기도하고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 벌써 그거에 이제 법에 부처님 법에 그게 에너지고 파워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길이길이 전파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부처님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그렇게 하는데 이날은 이제 부처님 오시니까 성인이죠. 성인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우리 같은 범부들이라고 하죠. 이제 이렇게 이제 속세인들이 그런 분들을 존경을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큰 가르침을 주셨으니까 그분 생일날 불빛을 밝힙니다. 촛불이든 전기불이든 빛나는 것 등 옛날에는 불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요즘에는 전기로 뭐 이렇게 휴대폰으로도 빛을 이렇게 뭐 이렇게 라이트로 비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과하게 발달됐지만 아주 그냥 뭐 천년 뭐 예를 들면 몇백년 전에는 그런 빛이 없었죠. 무조건 자연의 빛 뺏기에는 없었죠. 자연의 빛. 그나마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이런 기름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돌로 이렇게 원시인처럼 탁탁 불꽃을 튀겨가지고 불을 일으켜가지고 할 수 있는 그 불. 그거는 이제 간신히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었죠. 남으로서 뭔가 어떤 이런 기름 또 뭐 이렇게 우리 민족은 송진 그런 걸로 이제 호롱불같이 불을 밝혔거든요. 그 불을 밝히는 것이 대단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등불을 밝혔다. 그렇게 전해 내려져 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 그렇게 이제 축복을 하고 경축을 하기 위해서 등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등을 밝힘으로 인해서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이렇게 빛나잖아요. 빛난다고요. 그럼 그게 이제 어둠은 인간들의 무지함,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거고 어둠이라는 게 그 불빛, 불을 딱 붙여서 빛이 나면 그게 지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지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혜를 얻게 도와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력을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를 축복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불을 밝혔다. 연등을 밝혔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연등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부처님하고 연꽃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연등 모양으로 불을 밝히는 거예요. 연꽃은 뭐냐면 진흙탕 속에서 진흙탕 오물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 예쁘게 피어나거든요. 그것도 역시 부처님을 상징하고 번뇌 망상이 난잡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연꽃처럼 빛이 나라 해가지고 연꽃도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연꽃하고 불하고 연관이 돼서 요즘에 연등을 밝힌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건데 꼭 연등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 등 모양은 사각형도 되고 육각형도 되고 연꽃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밝힌다는 것은 아무튼 무지한 어리석음, 무식한, 답답한, 중생, 깨달음을 못 얻었기 때문에 탐심, 진심, 치심, 욕심도 많고 남의 거 뺏으려고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중생들이거든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해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그 불빛을 밝히는 유래가 됐는데 그것이 또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아실 수는 있겠지만 부처님 오신 날을 기여해서 마을이나 그 나라에서 축복하기 위해서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불을 밝혔는데 인도의 가난한 여인이 봤을 때 저게 뭐하는 행동인가 왜 기름을 사가지고 불을 밝혀놓고 저러고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이거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왜 그러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거는 부처님 오신 날 제가 조금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나도 그러면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 부처님 오신 날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처님 전에 나도 좀 불빛을 좀 밝혀야 되겠다 싶었는데 가진 게 없어. 가난해. 돈 주고 기름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못된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불은 밝히고 싶고 돈은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여기저기 동양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기름을 조금 샀대요. 조금 사가지고 이제 그 부처님 오신 날 작은 불빛을 밝혔는데 밤중이 되고 그렇게 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바람이 불 거 아닙니까? 바람도 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바깥에 불을 키워놓은 게 바람 불면은 피디님 어떻게 돼요? 꺼지죠. 그렇죠? 요즘엔 전기불이 아니요. 옛날 같으면 그냥 어디다 불을 기름에다가 심지를 해서 밝혀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람 불면 꺼지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고 또 이제 기름이 다 타서 꺼지기도 하고 했는데 여기저기서 다 꺼진 거야. 그런데 마지막까지 작은 불빛 하나가 안 꺼지고 있네. 부자가 켜놓은 불은 심지가 크니까 크게 빛났을 거 아니에요. 불빛이.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심지도 쪼끄맣게 해놔서 동양해서 기름 조금 사다가 밝혀놓은 건데 위태위태하게 불빛을 이런 거 조그맣게 타고 있는데 안 꺼지고 있네. 오히려 큰 불빛이 꺼지고 이것저것 다 꺼지고 제일 오랫동안 살아있는 불빛을 보아하니 그거 작은 불빛 하나가 살아있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물어봤대요. 스승님 저 불빛은 이상하게 안 꺼집니다. 저게 왜 이렇게 안 꺼지고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부처님께서 제자야 저 불빛은 없는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름을 얻어다가 밝혀놓은 불빛이기 때문에 절대로 꺼질 일이 없을 것이다. 저 여인은 반드시 성불을 보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힘들게 어렵게 진심으로 부한 기름으로 불을 밝혀놔가지고 그 불빛이 오랫동안 밤새도록 새벽까지 안 꺼지고 그렇게 이제 어둠을 밝혔다. 그래서 이 불빛이 이렇게 오랫동안 탈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밝힌 분이 이름이 난타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난타. 그 여인의 이름이 난타. 그렇게 해가지고 가난한 자의 작은 불빛이 꺼지지 않고 부처님의 힘을 일으켜서 감흥을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또 한 번 법문을 남겼다. 그것도 또한 깨달음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유래가 있어서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밝히는 겁니다. 연등을 밝혀놓은 만큼 좋게 착하게 그렇게 지내시면 일단은 집안에 1년 동안 부처님의 그런 불법의 기운이 깃들어서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원리입니다. 혹시 선생님도 4월 초파일 연등에 달아주시나요? 저는 애초부터 신령님들도 모셨지만 부처님을 모시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불교 종단에도 가입이 돼 있고요. 한 거의 20년 전쯤부터 가입이 돼 있었고 불교 공부를 해왔었고 또 이렇게 천불함에 들어와서 여기는 딱 봐도 사찰 도량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연등 접수를 받고 있고요. 작년에도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연등을 접수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연등이 좀 달려 있는 상태고 연등 접수는 잘 받아서 이렇게 올려놓고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태극도량 선생님이 연등을 다는지 달아주시는지 몰랐던 분들은 영상 보시고 선생님한테 연등을 달아서 본인이 원하는 것 성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등 단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성불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다는 것보다는 다는 게 더 좋고 일단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한다는 의미로서도 좀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천불함은 자연 속이잖아요. 저 앞에 건물이나 빌딩 그런 게 없죠. 자동차도 막 왔다 갔다 하진 않잖아요. 여기가 산이란 말이에요. 산이고 자연 속에서 앉아 있는 자리 잡고 있는 부처님 도량이기 때문에 연등을 이런 곳에 달아 놓아도 좋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의미를 두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산에다가 이렇게 부처님 도량에다가 이렇게 연등 달아 놓으면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4월 초파일의 유래 부터 해가지고 많은 거를 알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전해 듣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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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